아 당근 찬성이죠. 둘이 서로 좋다는데. 누가 뭐래요. 그래요 그래요. 나도 찬성 찬성. 봐봐 봤지? 얘들까지 형 결혼 찬성이라는데 넌 왜 그러냐? 이렇게 학생하고 선생하고 사상이 찔려서 어떻게 공부가 돼? 다녀왔습니다. 어? 부하시겠다. 안녕? 뭐야 아직도 안 갔어? 야 서백아 너도 찬성이지? 그치? 너도 찬성이지? 뭐가 찬성이라는 거야? 하여튼 있어. 우리 둘이 찬성이니까 너도 빨리 찬성해. 너도 찬성이야 찬성. 알았어 찬성. 그래. 찬성인데? 그래? 뭐야. 자 다 왜 가? 너무 없다. 공부하면 고생 많지 너희들도. 아 저희들이야?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나, 나는 왜 쏙 빼? 나 얘네 공부 가르치는 얼마나 고생하는데. 넌 엄마가 쥐었을 거 아니야? 응? 하여간 반대파들 내가 똑똑히 기억해둘 거야. 밤길 조심하세요. 지배인님. 지배인님 왜 거기 계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게 아직 마음을 못 정해서요. 어 지배인님. 웬만하면 이쪽으로 오세요. 왜 그러세요? 오키야 너야말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쪽으로 와. 왜 애를 꼬셔?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요. 아빠가 칠새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건 나쁜 거랬어요. 그래. 야. 아이고 장하다 장하다. 아 언니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맞아. 하백이 엄마한테 뭐 돈이라도 받았어요? 뭐? 조그만 것들이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조그맣더녀. 언니들보다 자기가 더 커요. 뭐야? 키 세 볼래? 어허허. 제발. 우리 갔다오. 아니 꼴통들. 좀 앉아 좀. 어. 자자자자. 반대파들. 이거 뭐 내가 볼 땐 이미 대세는 기운 것 같네요. 우리 찬성파 여러분들 가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품으로 오세요. 뭐예요. 미키고 싶어. 아이고. 아이고. 제가 늦었네요. 어 중재 형.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반대팔. 반대팔.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중재 너 우리 편이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찬성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진짜 좋아. 아이고 앉을 자리가 없네. 아 그냥 여기 앉을게요. 여기는 중립입니다. 네? 중립.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래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날 꼭 사랑할래. 내 사랑도 내 맘. 내 인생도 내 맘. 내 사랑도 내 맘. 내 쌍살이 내 맘. 그 누가 말해도. 손 날리는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유들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별이. 상상에. 아 아 아 저희 그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재바네요 누가 더 조금만 아 아 아 그 자께서 으 지금 뭐 찬성 그런 그게 잘했다 그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잘했다는 겁니까 아 왜 그쪽으로 이렇게 앞뒤 꽉꽉 막힌 소리만 해. 내가 뭘 막히냐. 내가 뭘 막히냐. 시작 미니댁터 화이팅.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뭐야 왜 자기들이 여기로 와. 우리 여기서 모임 있어요. 아니 왜 하필 여기 와서 그래. 아 여기 우리가 먼저 왔어요.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아니 왜 우리따로 다른 데로 가래. 자기들이 가. 우리가 왜 가요. 계속 이렇게 고.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솔직히 하고 말이야. 뭐.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지. 어우 생긴 건 아주 뺀질 뺀질하게 생겨 갖고는 어디서. 뺀질 뺀질. 그거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인가 지금. 아주 빈티 잘 잘 흐르게 생긴 주제에. 뭐. 너 엄마 형한테 지금. 빈티. 내가 언제 형한테 그랬어. 괜히 질려 갖고 온다 그래. 저쪽이랑 성종하지 말아요. 얍사태야. 뭐. 뭐. 얍사. 그래 얍사. 미련 검증이 둘째. 뭐뭐. 미련 검증이 둘째. 미련 검증이 둘째. 미련 검증이. 약사비 쓰라고. 그래. 이런분이야. 내가 또 늦었네. 왜 이제 와요. 아니. 춘제 씨는 대체 어느 편이에요. 네. 우리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우리 편.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이렇게들 싸우기만 해서 끝이 나겠어. 그러지 말고 전형 내기 겸 크게 한 판 붙어서 결판 내자고. 좋아. 한찜! 이겨라! 이겨라! 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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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싸우는 거니? 저렇게 싸우는 거니? 저렇게 싸우는 거니? 아 선배님 괜찮아요? 아! 미안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건성으로 미안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뭘. 그럴 수도 있다니요? 빨리 정식으로 사과해요. 아니 댁이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승질을 내요? 우리 선배가 다쳤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저 사과! 지금! 정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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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왜 이래? 뭐야! 어디다 대고 바보라 이 자식아! 빨리 형한테 사과 안 해? 왜 이래? 맞지요? 이 조그만 자식이 어디서... 이 자식이 감히 보안들 애들한테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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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기분이... 어! 야! 어딨어 그냥가! 키네 너 사람들 그냥! 니들 거기 안 있어? 니들 오늘 잘못 끌렸어? 찬성! 찬성!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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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